사과 칼국수 다력만 하더니 퉁퉁 부른 밀가루 반죽도 세계화 한다더니 드디어 세계인류 되는구나 사고 오마구 육해공 이제는 취약하지 세계통뉴스만 만들어내는구나 비틀비틀 비쩍 비쩍 아아아 위대한 태양민국 수, 대, 명, 죽어 나가도 책임지는 놈 하나 없네 비틀비틀 비는 땅으로 떨어지고 다리 위 자동차는 강물 속으로 바다에 떠있던 여객선은 순식간에 상수함 돼버렸네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화려했던 백화점도 공동요지로 명삼아 이제는 어디냐 청와대는 안전하느냐 비틀비틀 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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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위대한 태양민국 수, 대, 명, 죽어 나가도 책임지는 놈 하나 없네 비틀비틀 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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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틀비틀 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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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감사합니다.